발이 어떻게 먹는단 말이야 된장 아 왜 니가 먼저 가서 괴롭혀 백설아 아 백설아 안돼 너 때문에 기분 나빠지면 안된다고 백설아 아 엄마가 가서 괴롭혀야 되는데 니가 먼저 가서 괴롭히면 어떡해 아이 실망해 말도 안돼 백설이가 너보다 한숨 일하니까 아니 서라 우리한테 바로 엎붙먹는단 말이야 어 꼼치야 엄마가 구해줄게 야 백설아 우리 꼼치게 엎지마 아 백설 꼼치 엄마가 구해준거야 봤어? 그치? 봐서 구해줬지 엄마가 엄마가 우리 꼼치 구해준거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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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치야 봤어? 꼼치 봤어? 엄마가 우리 꼼치 구해준거 봤어? 봤냐고 보조 플리즈 꺼져줄래? 엄마가 우리 꼼치 구해줬어 그래서 엄마가 우리 꼼치에서 뭐 할거냐면 꼼꼼! 아유 세상에 아유 세상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유 죄송해요 아유 죄송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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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뽀뽀 안할게 얘들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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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여기는 잠옥한 현장 이사 좀 더 이럼، 뾰러리한텐 번진 열대를 응끼야, 괜찮아? 응끼야, ceremonies surpa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 몸집이 제일 작아지고 말았는데 제가 체급은 작지만 아직까지는 스피드와 경험이 아직 백설보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긴 것 같습니다. 이 영광을 모두 개껌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는 제 사료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